하나는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관련해서 검찰개혁의 본질을 이루려면 언행을 좀 신중하게 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하태경 의원이 연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로 공정성 문제를 걸고 있는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체가 못마땅한 생각하면서 공정성을 운운하는 기만적 행태를 그만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며칠간 연속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져와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들이 공사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깜깜이 채용, 특혜 채용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의 말대로 깜깜이 채용, 특혜 채용의 문제가 있었다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경의를 조사하고 그에 맞게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태경 의원이 보이고 있는 모습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 의원이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가 있기 전에도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는지 당장 인터넷에 하태경 플러스 비정규직을 검색해보거나 김용균법에 대한 하 의원의 발언을 돌아보더라도 그가 비정규직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평소에는 비정규직 문제에 별반 관심도 없다가 이번에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제기되니 공격하는 모양새에서 이런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채용하라는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만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과정이 없었어도 하 의원이 이렇게 공정의 투사를 자처하고 나섰을까 언감생심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걱정해주는 척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노동자로 사회에 진출합니다 청년 다수의 미래인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대책도 없다가 이제 와서 청년들의 미래를 모두 대변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에서 악어의 눈물과 같은 행태를 보게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를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하태경 의원도 본인이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철신해왔는지 돌아보고 혁신하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